정면, 정면! 정면, 네 좋아요 자, 오른쪽 자, 왼쪽입니다 네, 정면을 보면서 포즈 한번 준비한 포즈 형 보여주세요 오즈와 미스, 준비한 포즈 형 보여주세요 자, 하나, 둘, 셋 자, 한 번 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, 진짜 자, 인사를 해주시죠 네,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, 오늘 본인이야 오늘 게임 강아노 씨이시죠 어, 사실은 제가 소고팩을 해주신 게 맞았는데 네 조금 걱정이죠 걱정이요 진심으로 잘 하시는 게 많으셨어요 제가 본인은 딱 즐기한 거에요 어 어 근데 아까 대회에 나간다 보니까 아까 불안하게 그 손이 나한테 네 즐기야 제가 막 네 네 네 네 네 네 느낌 어때요? 어, 너무 좋습니다 어, 비스프레싱이 좋아하죠? 네, 엄청 좋아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너무 싫은거에요 네 네 네 prochaine 어, 사실 저는 너무 태도해주신 것이 너무 아름다 너무 아주 좋다 너무 예쁘다 오늘 포스프레이 역시도 골든 카드가 한 달이 나갑니다 공신되셔야되요 그러면 그 조음 한 번 시험하게 한 번 쏴주세요 사랑의 조음 한 번 제대로 한 거 잘했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한 거 제대로 한 거 자 우니가 들어줘 잘했어 잘했어 잘해 김화영의 직전을 직접 해보니까 오늘 세이크를 할 수 없죠 네 오늘 세이크를 할 수 없죠 아 그래요 자 이제 해발머신 도전을 하다 보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유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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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발머신고 고주 한 번씩 고주 한 번 자 파이팅 됐어요 갑니다 자 오 자 3점으로 감합니다 왜요 2-1의 90점 아 아 점수보다는 더 실력이니까 잠시 후에 또 멋진 홀렉스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해주시고 부부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부부를 축하합니다